안녕하세요. 네, 수아빠입니다. 자, 여기 저희 제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찾기 힘들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또 제가 전화를 또 너무 많이 받으면 일반 장사하는데 또 하면서 또 전화받고 한 손님들이 늦어지니까 제가 오늘 저한테 오시는 길을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반대로 되어있네. 거제고현시장 공용주차장. 내비게이션에 거제고현시장 공용주차장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되어있는 공용주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1시간 무료주차니까 일자 1쪽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거제고현시장 공용주차장. 자, 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저희 가게까지 가는 길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차타워 옆에 제일 입구 남문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남문인데 저희 가게는 북문이니까 이 길 반대편으로 오시면 돼요. 남문 끝에 지붕을 따라서 이게 끝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주차장 제일 꼭대기 6층이거든요. 6층까지 있네요. 자, 6층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왼쪽에 엘리베이터 한 개,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한 개 있어요. 근데 저희 쪽으로 가시는 거는 왼쪽.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돼요. 오른쪽 엘리베이터 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지금 6층 여긴 6층입니다. 6층인데 6, 5, 4, 3 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으로 내리시면 돼요. 2층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6층에서 6층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좋죠. 여기는 5층. 5층에 저기 멀리 보이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왼쪽에 있어요. 역시나 왼쪽에 엘리베이터. 5층. 돌고래가 그려져 있네요. 5층에 엘리베이터. 5층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긴 4층. 4층에 저기 멀리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왼쪽. 고등어인가? 고등어 그려져 있네요. 4층 엘리베이터. 여기도 3층. 3층 엘리베이터가 멀리 저기 보이고. 역시나 왼쪽. 거북이 그려져 있네요. 3층.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여기 타면 헷갈리니까.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하시고 이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2층을 눌러주시고. 2층에 내리시면 됩니다. 2층에 내리시면. 나오시면. 여기는 2층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배단이에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수입주방 데이지 하는 곳이 나오고.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가서 이 길을 따라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길 따라 끝까지 잘 해놨죠. 시장 현대화 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축산 농협도 보이고. 일단 일직선으로 계속 가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 길이 나옵니다. 파란색 길. 저희 집 찾아오는 길은 이 파란색 길을 찾아서. 끝까지 오시면 돼요. 끝까지 오시면 돼요. 끝까지 오시면 돼요. 멀리. 수제통닭이라는 글자를 보고. 계속 오시면 됩니다. 파란색 길만 따라오세요. 시장에서 이 파란색 길로 되어 있는 곳은 이 거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람이 많으니까 피해가야 되겠네요. 파란색 길만 쭉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저희 가게가 저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강판이죠. 수아수산 수아수산, 수아아빠 자, 이렇게 앞에다가 잘 보이게 간판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저희 가게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간판을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겠죠? 여기에 제가 서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